딥포레스트 리노베이팅 벨트 슈프트 월은 디필 워터은 스탑 플렉은 윈 벨트 푸쉬 기타 룰 룰 룰 저렇게 하는게 아니었구나 벨트를... 아 쉬프트 빼야지. 쉬프트 키가 안 빠져요. 띠링띠링 툴... 툴 쉐드 키가 열었어요. 월리즈 월리즈 스탑 키가 부셔요. 벨트 샷 뭐요? 월리즈 부셔야될 것 같은데? 월리즈 부셔야될 것 같은데? 근데 월리즈 부셔야될 것 같은데? 월리즈 월리즈 퍼즐 200레벨 정도 있다고 하네요. 도어 이즈 샷 키 이즈 푸쉬 키 이즈 오픈 키 이즈 푸쉬 월리즈 부셔야될 월리즈 부셔야될 월리즈 오픈해도 안되지? 월리즈 오픈해도 안되지? 스탑 땜에 안되네 아... 아... 월리즈 셔트 하면 되는구나 아... 도어 이즈 스탑이 없네 와... 세상에 그러면 도어 이즈... 뭘 해야되냐? 도어 이즈 윈 이렇게 해야되지? 그... 위... 를... 따고 도어 이즈 윈을 해야될 것 같은데? 월리즈 셔트 월리즈 오픈 월리즈 오픈 두개다... 두개다 붙일 순 없는데? 도어 이즈 킬을 해야되나? feast 도어 이즈 킬을... 읏... ㄲ.. 하면은... ㅅ.. 와... 도어 이즈 셔트인데 도어 이즈 스탑이 없네 이거... ㅊ... ... 세상에... 페이크 보소 도어 이즈 키 일단 해볼까 월 이즈 셧 키 이즈 오픈 요걸 만들어야 돼 키 이즈 오픈 월 이즈 셧 근데 월에 스탑 있어가지고 이거 안 열릴텐데 일단 해볼까 되네 그럼 이제 넷 야 저걸 저걸 왜 부수냐 이걸 부숴야 돼 키 이즈 윈 부수도 필요 없고 따다다다당 방법이 여러가지라서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을 겁니다 킵아웃 뭐야 벌레자식들 트리 이즈 풀 펑거스 이즈 멜트 핫은 트리가 핫이야 플래그 이즈 윈 플래그 이즈 윈 판거 해즈 플래그 아 이거 트리 갖고 갈 방법이었네 펑거스 이즈 어음 장점 음 에어 으 에어 어 벨트 슈퍼트 벨트 이즈 트리로 해야 되나 벨트 이즈 트리로 해야 되나 플로는 어쨌든 이거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구나 이거는 벨트를 어떻게 해야 되네 그러면은 벨트 이제 풀 먼저 해서 벨트부터 일단 손을 보자 벨트를 어디다가 놔둬야 저기 되지? 풀로는 저걸 넘어갈 수가 없지 벨트 방향도 자꾸 바뀌고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잠깐만 된 거 아니야? 다 해놓고 띠롱띠롱 바바 더즌트 리스폰 바바는 퇴사란 할 수 없어요 벨트 이슈포트, KK 주유 도어 이즈 스탑 플래그 이즈 윈 헷 이즈 스탑 트리 이즈 스탑 도어 이즈 디핏 리드 이즈 디핏 리드가 뭐임? 아 저거야 아멘 바 바 이즈 유 만들수도 없는 상황이지 벨트 이즈 푸쉬를 만들어볼까? 벨트로도 저 강아지풀은 어떻게 안되지 왼쪽 구석에 무브는 왜 있는걸까? 바바 이즈 무브 하는건가 본데? 근데 벨트를 쳤다가 만들수가 없는데 그니깐 이렇게 바바를 바바를 내다버리고 바바가 바바가 밖으로 나오기 전에 내가 바바를 버리고 탈출하는거지 바바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바바를 희생될 것입니다 바바를 이쪽으로 하고 벨트 벨트를 통해서 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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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저쪽 셧을 칠거야 그동안 나는 쬐는거지 벨트 이즈 푸쉬 벨트 이즈 푸쉬 이렇게 놓고 벨트를 벨트를 이제 여기가 아니지 하나둘 이렇게 놓으면 제가 알아서 바바이즈 무브 야 아 졸라 빨라 아니 봐봐 왜 이렇게 미친듯이 빨라 아니 봐봐 개빠르네 혼자 죽을 수 없단 뜻인가 아니 봐봐 왜 이렇게 빠른 아아 팝아 발견을 반대로 딱 인데 아이 거의 처음부터 시작했어 아니 바다가 예상외로 너무 빨랐어 거의 육상선수 끝 자리 쏘라 봐봐 넌 영혼이 그 안에서 살 거야 띠롱 띠롱 페트롤 허비 너무 많다 글자를 빠뜨릴 순 없었는데 플롯이라서 바바바이즈 유 스컬 이즈 디핏 앤 묵 월 이즈 스톱 플래그 이즈 윈 트리 이즈 트리 트리 해즈 트리 트리 해즈 트리 그리고 트리 이즈 싱크 이러면 줄줄이 다 빠져 죽지 않을까 아 도어 해즈 트리가 먼저구나 그 다음에 트리 해즈 트리 해야되네 아 모양이 좀 이상한데 자 도어 이즈 푸쉬가 있어야 도어를 밀 수 있고 도어를 민 다음에는 도어가 도어가 트리를 갖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트리가 트리를 갖고 있어야 돼 트리 이즈 싱크도 잊지 말라고 여기서 도어를 밀고 바로 트리 해즈 트리 로 바꿔야 되지 쟤들 가는 거 기다린 다음에 밀고 트리 해즈 트리 음 도어가 터지고 나서야 되는구나 도어 이즈 싱크도 지금 안 돼 있네 근데 일단 이거 믿은 건 맞잖아 도어 이즈 싱크 도어 해즈 트리 그 다음에 트리 해즈 싱크로 바꿔야 되지 아 이거 빠르게 바꿀 필요 없었구나 뻘 짓 텐데 야 다 터뜨려도 돼 다 터뜨려도 뭐 상관없겠지 그치 어 콩크래출레이션스 캔니언 업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어 이즈 트립 고스트 푸쉬 앤 핫 호라드릭 님 반갑습니다 플라워 디핏 앤 벨트 벨트 이즈 업 7 4 5 6 사이즈 쉬프트를 먼저 해야겠네. 벨트 이즈 슈퍼트 근데 고스트... 아 다 소요되는구나. 뭐야 이 끝이었어? 뭐야? 더 있는 줄 알았네. 콘크리트 골드 플래그 이즈 윈 벨트 이즈 슈퍼트 플래그 이즈 스탑 월 이즈 스탑을... 뚫고 플래그 이즈 빨라그 이즈 랩트 이즈 저거 계산 스탑을 어떻게 빼지? 이쪽이 아니라 저쪽인가? 그냥 바바이즈 쉬프트 만들면 편하긴 하겠다 야 이거 왜 안 밀어져? 트리...트리...이즈 스탑... 스탑은 쉬프트로 못 미는구나 트리...이즈 스탑... 플래그...이즈 스탑... 월이즈 스탑... 벨트...이즈 스탑... 플래그...이즈 윈... 월이즈 푸쉬... 월이즈 푸쉬... 정말... uh... a 으 whatever 그거 아 벨트 이즈 푸싱 벨트 이즈 푸싱 벨트 이즈 쉬프트 안 되네 뭐야 워리즈 스탑이 없잖아 근데 있어도 안 될 것 같은데 으악 갇혔어 겹치는 조건이 또 뭐가 있었지? 겹치려면 U가 두 개 있었어야 했었는데 아니면은 플래그는 지금 방향이 없나? 플래그에 방향이 없네 플래그 이제 푸쉬로 밀어주면은 방향이 생기나? 근데 스톱이니까 푸쉬가 안 되겠지? 뭐야 되네? 왜들? 그 다음에 쉬프트를 하면은 저게 움직여지나? 스톱이니까 안 되겠지? 이게 안 되네 그래도 벨트 쉬프트 한 다음에 플래그를 그 위에 얹으면 되나? 벨트 이즈 쉬프트 한 다음에 플래그 이즈 푸쉬를 걸어주면은 플래그 이즈 푸쉬 음 되는구먼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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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케를 오른쪽으로 윈 어디다 쓰라고 이거 벽? 음? 뭐 아니 내가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게 더 있어? 글자를 오른쪽으로 넘길 수 있겠네 이거 ALL up by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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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up righ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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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벽에 튕기면 되는구나 아이씨 잠깐만 그래 이걸 빼면은 돌아오잖아 근데 업을 어디다 갔어야 되지 꽃 때문에 업을 아 케케데코 와야 되나 아닌데 케케데코 와도 업은 못 거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케켓 원격조정 케켓 케이스 윈까지 들어가면 되겠죠 케켓 케이스 윈까지 들어가면 되겠죠 케켓 보니까 자꾸 핫도그 생각난다 나중에 핫도그 먹어야지 케켓 위에다가 아니 핫도그 위에다가 케찹 뿌려가지고 케케처럼 만들자 벨트 이즈 쉬프트 케켓 이즈 유 베베님 반갑습니다 플래그 이즈 푸쉬 벌레 3마리 링 아이 벌레들 뭐야 버그 망겐 urar 바바 이즈 윈을 만들면 되겠구나 음... 끝이야 이게 생각보다... 쉬운데... 슈퍼마켓 벨트 이즈 업 한 다음에 플래그 이즈 윈 까지 가면 되나? 벨트 이즈 월 이즈 월 이즈 월 이즈 라이트 하면 어떻게 되냐 불가능하지 지금 평수 흠 흠 흠 흠 벨트 희즈 라이트 안 된다 델트 이즈 월이 되는구나 이러면 저 안에 들어가서 벨트 이즈 이건가 뭔데 도라 밀었다 음 이것도 방향 발견 아 이 게임 겹치기 들어가면 직관성 너무 떨어져 겹치기 벨트는 사시고 버그는 멜트고 내가 저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냐 버섯을 넘어가려면 음 무브가 없는디요 벌레가 쉬프트 해도 고개 돌리나 벨트에 쉬프트 걸어놓고 벌레를 밀면 조금 유리 그냥 하시네 아니 겹치게 해야 안되죠 저거 버섯인데 버섯은 하시고 버그랑 벨트는 멜트고 화가 요 버섯 얘기하는 겁니다 겹치고 둘 다 싶은데? 둘 다 쉬프트 걸면은 자동 이동 되나? 무브처럼 쓸 수 있나? 해결 근데 쟤네들 무브 없어도 알아서 잘 가나? 아 쉬프트니깐 밀 수 있구나 푸쉬 없어도 아이씨 급했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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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금해 아이씨 아이씨 Californ Initial 도시도 루마네 공찬 공찬 떤 게임이네 키즈 유엔 윙 박스 해지 키 토이즈 셧 키즈 오픈 플래그 윈 버그 디피트 포즈 코 Remember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박스 해즈 키 한 다음에 키 해즈 박스 이런 식으로 바꿔가면 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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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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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윅을 붙여야 잡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윅을 없으면은 못 잡잖아 도어 해석해야 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 윅을 붙여야 다는 거 아니야? 이 윅을 붙여야 할 수는 남편을 써야 할 수 있을까요? 그 윅을 붙여야 할 수 있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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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럼블링 플로어 버그 이즈 대핏 뭐가 바뀐거지? 1개도 남김없이 써야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런 식이구나. 그냥 글자 쓰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까 했던 맵이랑 뭐가 다른거지? 일단 다르긴 다르긴 다르니까? 다르겠지? 음... 이즈가 적구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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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풀고 바로 저거 풀었으면 더 빨리 풀었겠다 오우 플래그가 수업이네 반대로 했잖아 패싱 스루 스컬 스컬 스컬이 어딘데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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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브 1도 없는데 wait wait 아니 저기 떠있으니까 왜 떠있냐 왜 떠있냐 싶어서 아이씨 키키즈 스컬 스컬 락 윈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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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이씨 이걸로 뭘 바꿀 수 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금 웨이트 저거 바꾸지 않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웨이트 움직이네. 제목 못 봤어. 플래그 저윈. 아. 바꾸지 않았어. 바꾸지 않았어. 바꾸지 않았어. 바꾸지 않았어. 본프렌스에 입력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마리텔 하고 있더라구요 마리텔 하고 있더라구요. 트레이즈 슈프트. 트레이즈 슈프트. 트레이즈 슈프트. 트레이즈 슈프트.